런앤언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증시 떨어진 게 과연 조정일까요? 아니면 폭락일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런 조정이냐 폭락이냐를 점검하기 전에 새해에 정제계 쪽에서의 신년사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사를 좀 체크하게 되면 업황이라든지 또는 섹터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요. 올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10대 그룹들이 강조를 했는데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라든지 스마트폰의 약진이 2023년 2분기서부터 굉장히 수출 호재로 인해서 잘 성장을 해왔으니까요. 올해는 그 필두로 인해서 2024년이 성장의 한 해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10대 정제계 쪽에서의 신년사의 굉장히 큰 화두의 단어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특히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물가를 잡는데 역량을 충력을 다 기울이겠다. 이렇게 신년사를 밝혔고요.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IT라든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2년 동안의 사이클 주기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의 신년사에서 저희가 힌트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만한 대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IT라든지 전자 쪽에 있어서의 2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라든지 IT 전자제품 관련되어 있는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2023년 2분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죠. 하지만 2분기나 1분기, 2023년, 작년에 업황의 개선이 진행이 될 때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지 않았죠. 업황의 개선도 뚜렷해지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진행됐었던 건 2023년 2분기서부터 개선이 잘 진행이 됐고요.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클이 2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가정해 본다고 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IT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도 굉장히 좋아져 있을 거고요. 수출도 잘 되고 또한 매출도 잘 나올 건데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가 되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신년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신년사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IMF가 향후 4년 동안의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장률 같은 경우에 2023년에 1.4%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3%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IMF 쪽에서 또 세계 경제 성장률 또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더불어서 대한민국 성장률 같은 부분들을 나타내게 되면 이 성장률을 과연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수출 데이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수출인 거죠. 내수의 동력은 뚜렷한 회복세가 없지만 수출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이면에 내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연초에 발표됐었던 지난 12월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얼마만큼 좋았냐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12%로 증가했고요. 무역 수지도 흑자가 7개월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수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미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역전됐었던 부분들도 지난 3, 4분기에 수출 데이터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중요한 부분 수출임에 분명한 건 맞고요. 경기 반등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올해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반등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올해 2024년을 대한민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을 그런 단어인데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기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 턴어라운드 된 것은 맞지만 올해 성장률 2.3%를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이 동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지 않고요. 수축 국면, 즉 경기 침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외적인 부분 이외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전쟁이라든지 또는 고물가라든지 또는 글로벌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2.3%의 경제성장률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 거죠.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인 거고요. 수출과 관련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잘 짚어볼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출 증가율하고 각국의 교육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PM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MI는 생산자 관련되어 있는 지표인데요. 제조업 PMI 지표가 대한민국 수출 지표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의 지난 12월 PMI 같은 경우에는 11월 PMI가 52.7이었다가요. 이번 12월에 50.6으로 발표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의 수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도 살펴볼까요? 2023년 작년 3월에 57에 있었던 중국의 제조업 PMI는 최근 들어서 50.3까지 떨어집니다. 가장 낮은 수치로 PMI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겠죠.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 체감 경기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 체감 경기 굉장히 냉골 수준에 와 있는 70이라고 하는 수준의 기업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제조업에서의 경기 체감은 굉장히 겨울을 현재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현재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현재 이번 주에 증시가 굉장히 큰 하락에 대한 흐름을 좀 보였죠. 하락에 대한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이 하락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최근 코스닥을 보게 되면 약 한 7주 동안 코스닥이 빨간색 부를 계속 그려왔죠. 그러니까 빨간색 부를 7주 동안 연속해서 그려오게 되면 기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만일 이번 주에 하락의 폭이 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움직였어야 될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죠. 그런데 지난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 박스권 고점이 1,320원인데요. 1,320원을 넘어서야지 그래야 정말로 이 조정이 아니라 폭락의 징후 아닐까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약간 지수가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오인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환율에 있어서 1,320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이번 주에 있었던 특징적인 흐름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시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들 살펴본 이후에 다음 주에도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저희 채널 추가하시면 놓고 계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처럼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시황에 대한 데이터들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볼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매일 아침 라이브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안에서 이런 몇 가지 시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를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 받으셔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시장 상황에 맞게끔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면서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셔야 되는지 아니면 관심권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종목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빠르게 종목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10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 10일 날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됐거든요. 이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한글과 컴퓨터 자사 제품이 출시할 수 있다 입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거든요. 사실 이 GPT 스토어가 지난 2023년 11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좀 늦춰진 이유는 그동안의 챗 GPT의 아버지 샘 울트만이죠. 샘 울트만 CEO가 해고가 됐다가 복직이 되는 이러한 해프닝을 좀 겪다 보니까 챗 GPT 스토어에 대한 출시가 약간 뒤로 연기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 주에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컴 그룹이 M&A를 토대로 해서 AI 사업자로 현재 거듭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AI가 현재 CES 2023 회사의 화두고 올해의 화두가 AI가 될 건데요. 그 AI에 발맞춰서 한글과 컴퓨터가 계속해서 M&A를 진행을 하고 있고 포티 투마루 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M&A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전자문서 1위 기업인 클립소프트도 인수해서 M&A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발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한컴 그룹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유는 기존의 웹 오피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한컴 AI 웹 에디터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AI 관련되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는 차트가 한글과 컴퓨터의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 중간 가격 아래에 차트가 있다고 하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위쪽에 있다고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는 중간 가격 위에 살짝 한글과 컴퓨터가 포진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면 매년 그래도 꾸준하게 2천억 중반대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개인들이 수급적인 측면 우위에 올라와 있고 외국인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매도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GPT 스토어의 출시로 인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과열에 걸렸죠.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는 것처럼 GPT 스토어가 10일 날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 소멸로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제외해야 되는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시간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CXL 반도체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네오쌤. 이 네오쌤 같은 부분들을 특징적인 흐름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고 상승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오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게 되면 네오쌤은 CXL 디램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CXL 관련되어서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네오쌤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매년 12개의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서 가장 좋은 회사들에게 상을 수여하죠. 그런데 이번에 공급망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됐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굉장히 이름을 값을 톡톡이 남긴 회사가 바로 네오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SSD 검사 장비의 굉장히 우수한 그런 회사고 특출한 회사거든요. 글로벌 SSD 검사 장비의 1등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굉장히 큰 네오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4세대 SSD 뿐만 아니라 5세대 SSD까지 현재는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SSD 장비 쪽에서의 최강 기업이 네오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보시면 네오쌤의 현재 주봉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쌤의 주봉 차트는 검정색 선을 보시게 되면 주봉적인 차트의 중간 가격인데요. 중간 가격 위에 네오쌤이 포진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적인 측면을 보셨다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480억, 370억, 74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한 1000억 정도 해당하는 매년 20% 이상씩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하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다. 제가 기업 실적을 볼 때 매출액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매출액이 매년 20%씩, 30%씩 증가하는 그런 회사가 미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만 잘 보셔도 기업 분석의 50%는 끝난 거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요. 현재는 외국인과 개인들, 특히나 기관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도 거의 매수 우위는 큰 금액은 아니고요. 개인만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일련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 현재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지점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오쌤은 현재 이 아랫단에서 매수하신 매수자 영역이고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 바로 네오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 가온칩스라고 하는 종목도 이번 주에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이 되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 가온칩스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가온칩스가 선정이 됐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현재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면서 500불 이상에서 현재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00불에서 750불까지 높여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500불 초반에 있으니까 약간 35%가량, 35% 내외가량 더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미국에서의 아이비들은 올해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단연 1등으로 꼽았으니까요. 이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대한민국에도 불고 있어서 가온칩스도 역시나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온 종목이었고요. 이 가온칩스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온칩스에 대한 M&A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가온칩스의 M&A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M&A에 관련되어서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CS2023에서 나왔어요. 이 CS2023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 부회장, 한종이 부회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삼성전자 한종이 부회장이 현재 글로벌 경기는 굉장히 안 좋지만 M&A 시장도 그렇게 안 좋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M&A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삼성과의 M&A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테마로 엮였었던 종목이 바로 가온칩스였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에 한종이 부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M&A 쪽에서의 가온칩스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와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온칩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는 차트가 가온칩스의 3년 차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의 주봉차트인데 중간 가격을 매겨 보도록 할게요. 중간 가격을 보시면 한 3만 7천원 정도가 중간 가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 가격 위에 포진되어 있고 거래량을 동반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고점 부근 위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이 가온칩스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170억, 320억, 430억, 600억씩 매년 매출이 20%에서 30%씩 증가하고 있는 정말로 좋은 미인주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를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최근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만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나 투신 쪽하고 사모펀드에서는 매도를 많이 했고 금융투자 정도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 대한 그림을 보셨다면 이제는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 이 검정색 선이 일련선인데 일련선 부근에 있다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또 일련선까지 내려왔다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이번에는 상승 흐름이 더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6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꺾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만일 이 종목을 이 아랫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자제를 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가온칩스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온칩스에 있어서 관심권 제외시켜 놓고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내려오는 구간에서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가온칩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잠시 전에 가온칩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한종일 부회장이 CS2023에서 기자간담회에서 M&A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하면서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와줬는데요. 이렌시스가 삼성전자 로봇청소기의 감속기 모터를 공급을 하고 있고 오일댐퍼 감속 모터는 대한민국에서 80%의 굉장히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이렌시스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도 테마로 찾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두 번째 이렌시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헬스케어 쪽에서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보핏에도 감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감속기를 이렌시스에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국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 아이로봇 인수 승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크게 보게 되면 시장 확대라든지 국내 시장 점유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래서 이렌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로 말씀드려보고요. 그럼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렌시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만 보셔도 주봉을 안 보셔도 일봉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1년선에서 굉장히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고 이전 고점 부분을 뚫지 못하고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한 5,000원, 6,000원대 내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렌시스도 역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이 됐지만 여러분들 관심권 제외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이월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월드라고 하는 종목을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토스가 상장을 하는데 그 상장함에 있어서 이번 주에 입찰 제안서를 각 증권사로부터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입찰 제안서 안에 토스 증권 관련되어 있는 기업 가치가 15조에서 20조 정도 될 거다. 이런 기업 가치로 증권사에서의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입찰 제안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토스 증권에 대해서 지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분과 가치가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이월드 같은 경우에 토스뱅크의 지분을 7.5%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 바로 이월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월드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는 차트가 이월드의 일봉 차트인데 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닷건에서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왔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크게 동반이 됐고요. 이월드는 보시는 것처럼 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벌고 있는 1200억씩, 1300억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지금 현재 포지션 변동은 크게 없고 기타 금융만 좀 매도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1년선의 위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져서 이월드 같은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둔 그런 종목은 아니게 다 어차피 상장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월드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왔었을 때 그때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이월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다섯 가지의 종목 말씀드리면서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주진표의 표적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표적 종목을 표적해서 추적해서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 건데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서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도 주진표의 표적 종목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무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나무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망분리제도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테스크포스크 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망분리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2023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대두됐었던 그러한 문제였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테스크포스크 팀이 꾸려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는 망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찬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찬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기관하고 기업들의 내부망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터넷망을 단절을 해야 완벽한 보완 조치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쪽 시각을 보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왜냐하면 두 그룹을 나눠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혁신을 가로막는다. 이런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레드헷과 CXL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검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와주었죠. 레드헷과 클라우드 플랫폼 공동 개발을 하는 회사가 바로 나무기술이기 때문에요. CXL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쪽에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나무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유로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이유는 AI라든지 클라우드로 인해서 4차 산업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한가운데 나무기술이 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나무기술 조진표의 첫 번째 표적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 그럼 이 나무기술에 대해서 차트에 대한 흐름 기술적인 분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무기술의 주봉차트입니다. 나무기술의 주봉차트의 중간가격을 매기면요. 이렇게 중간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가격 아래에 포진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나무기술의 1500원, 1600원, 1700원 부근의 이런 바닥에 대한 가격 포지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0원대 중반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종목이 나무기술이고요. 이 회사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1000억, 945억, 1000억 올해는 2022년에는 2023년에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2022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매출액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매년 매출액은 고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 다만 2023년에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 도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유보율인데요. 현재 유보율이 1160%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이 회사의 자산 구조에 있어서 현금은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좀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 외국인, 특히나 기관들은 건드리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가 나무기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차트를 보셨다면 이제는 일봉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이 검정색 일련선입니다. 검정색 진하게 칠한 선이 일련선인데요. 일련선 밑에 있다가 일련선을 뚫어버리니까 굉장히 급등을 하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오른 만큼 떨어지고 오른 만큼 떨어지고 그랬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한 2450원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2700원 정도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길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막대 그래프의 가격대 부근이 한 2700원인데 2700원 정도까지가 1차 무표 가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22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다라는 걸 제시해 드리면서 나무 기술을 첫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종목은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를 두 번째 표적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캡스톤 파트너스를 표적 종목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GPT 스토어 출시에 관련되어 있는 GPT 스토어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됐죠. 그 GPT 스토어를 토대로 해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테마주로 엮여서 이번 주에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는데요. 차트 흐름 있다가 좀 잠시 후에 보겠지만 굉장히 흐름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캡스톤 파트너스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GPT 스토어는 아시는 것처럼 애플 앱 스토어라든지 또는 구글 플레이처럼 사용자가 맞춤형 GPT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수익을 얻을 거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다수의 AI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GPT 스토어를 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까지 전개가 되면서 캡스톤 파트너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표적 종목 두 번째 이유는 캡스톤 파트너스는 벤처 캐피탈의 굉장히 큰 강자입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타트업 기업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당근 알고 계실 거고요. 직방도 알고 계실 거고요. 마켓컬리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 직방 같은 경우에 초기에 캡스톤 파트너스가 투자를 한 이후에 이 회사들이 얼만큼 커졌냐면 당근 마켓 같은 경우에는 340% 커졌고요. 직방 같은 경우에도 한 320% 이렇게 회사가 커졌던 걸 토대로 보게 되면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로 소기업, 유니콘 기업을 잘 찾아내고 투자를 잘하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표적 종목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캡스톤 파트너스를 표적 종목으로 선정해서 세 번째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전문 회사죠. 리튼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캡스톤 파트너스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지난번에 1등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리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외국 친구 같은 이런 AI 캐릭터 챗봇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구글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어서 지분 보유했었던 캡스톤 파트너스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에 대한 흐름이 좋게 나와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캡스톤 파트너스에 관련되어 있는 차트에 대한 흐름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는 차트가 캡스톤 파트너스의 1봉 차트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캡스톤 파트너스가 이처럼 계단식의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투자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고 수익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년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전부 매수하고 있는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매수 주체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5일선 부근 그리고 10일선 부근의 눌림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의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격 말씀드려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캡스톤 파트너스가 이 가격대에 있는데요. 매수가격을 말씀드리면 8,2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매수가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격은 9,000원, 목표가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격은 7,500원 제시해드리니까요. 이 캡스톤 파트너스 다음 주에 잘 대응을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죠. 우크라이나의 평화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회의, 정말로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회의가 네 번째 회의인데 스위스에서 열리고요. 지난 6월 달에는 덴마크에서 열렸고, 8월 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고요. 10월 달에는 지중해, 몰타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네 번째 열리는 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리는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요. 아마 영구적인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일에는 미국의 공화당 경선이 시작됩니다. 이 공화당 경선, 미국 경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코커스죠. 당원대회가 있고요. 당적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이 함께하는 프리머러리, 프라이머리죠.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이건 예비선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재 트럼프는 불참을 하고 있고요. 전 대통령이 불참하고 있고, 헤일리 후보만 현재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대항마로 현재 떠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큰 찬풍적인 반항을 일으킬 거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일에는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죠. 불명증 치료기기인데 솜즈가 정식적으로 처방이 되는데 서울대병원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에게 현재는 처방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까지 다 마련이 됐고요. 삼성서울병원이라든지 고대 안암병원이라든지 용인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달 안에 정책 정리를 다해서 솜즈 처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는 동네 의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한 그런 솜즈였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이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17일에는 12월 소매 판매,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거고요. 미국의 소비 경기라든지 또는 경기 전반의 상황을 이 소매 판매 지표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17일에도 역시나 미국에서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제조업이라든지 광산업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이 총 산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인플레이션 조정치에 대한 변동폭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산업 생산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17일에는 드래곤플레이가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드래곤플레이가 신작 게임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출시하는 아도르, 수호의 여신인데요. 아도르가 출시가 되면서 인기를 부과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17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는 새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가 될 건데요. 이 갤럭시 S 시리즈의 키포인트는 AI폰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그런 AI폰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이 될 건데 AI 라이브 통역이라고 하는 콜이 탑재가 돼서요. AI 온 디바이스의 탑재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S 시리즈에서 S24가 주목을 받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었던 S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건지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AI하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I다. 하이브리드 AI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하이브리드 AI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꾸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7만 원이 된다고 하고 일반형은 137만 원 플러스 모델은 164만 원이어서 굉장히 고가의 AI폰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8일에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심포지엄에서의 주목할 만한 대한민국의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은 지노맵 컴퍼니인데요. 임상 이상 관련되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노맵 컴퍼니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거고요. 지노맵 컴퍼니에 대한 부분들을 신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좀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내가 관심권에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임상 이상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일 때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19일에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하는데 신규 주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이런 기존 주택 판매 관련되어 있는 지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하고 달리 다음 주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일정 속에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겠지만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CS2024, CPI, PPI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들의 일정이 있었던 이번 주였다고 하면 다음 주는 일정 속에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심한 그러한 시장이 펼쳐지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체크하셔야 될 주요 국내외 일정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정 속에서 종목을 좀 찾고 싶고 그로 인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열고 되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거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셔서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그런 일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또한 한 발 빠른 정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반드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공부로 인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공적인 투자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전략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투자전략.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조정이었냐 아니면 폭락이었냐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갑론을박이 뜨거웠는데요. 대한민국 증시 2024년 첫날 빼고 6월의 일 동안 계속해서 내렸으니까요. 사실 6월의 일 동안 계속 내린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금리, 국채금리의 반등에 있었습니다.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가 2023년, 작년이네요 벌써. 12월 27일 3.8% 내외에 있다가요. 최근 들어서 10일 만에 4.1% 찍고 지금은 4.0% 초반에 있으니까요. 미국의 고용 그리고 소비어 같은 경제 지표가 사실은 좀 쿨하게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한 배경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WTI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도요. 70달러 초반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죠. 또한 CPI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3.3% 발표가 됐으니까요. CME 패드워치에서는 그로 인해서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86%에서 현재는 64%까지 굉장히 수준을, 퍼센테이지를 낮췄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시하고 미국 중시는 약간 결이 다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결이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S&P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 PER 값을 보게 되면 현재 S&P500은 PER 지표가 22배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PER 지표 값은 10.3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 간의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GDP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는 약간 어불성설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S&P500 지수를 봤을 때는 22배고 대한민국은 10.3배인데 이 대한민국의 10.3배가 5년 평균 대한민국의 PER 값은 10.6배거든요. 10년 평균 PER 값은 1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값보다도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하고 대한민국 증시의 결이 좀 다르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고는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예탁금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MA 잔고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의 CMA 잔고인데요. 약 75조의 CMA 잔고까지 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증시 하락을 조정이냐 또는 폭락이냐로 봤을 때 저는 조정이다 라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8주 연속, 7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렇게 상승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져 온 다음에는 한 단계 쉬었다가 가야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가기 때문에 한 단계 쉬어가는 구간이 이번 주였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코스피하고의 일평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일평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연초에 발표했었던 수출을 보게 되면 연초에 발표했었던 수출로 인해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12% 정도 증가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무역수주 흑자가 7개월 연속 계속해서 흑자 지내고 있었다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죠.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1,288원에서 1,320원 이렇게 박스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주에 증시가 6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박스권 상단인 1,320원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 만약에 불안했다고 하면 1,320원을 뚫었겠죠. 그런데 1,320원 뚫지 못하고 계속 1,320원에서 고정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외적인 또 대내외적인 그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그러한 증시는 아니었다. 다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증시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전략이 다음 주에도 진행될 수 있을 거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중요했었던 증시 폭락은 아니고 기간 조정이니까 기간 조정을 잘 거친 이후에 증시가 좋아지면 그때 공격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아래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요.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안에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저와 함께 공부해서 주식으로 종목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해서 문자 주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저희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정말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 빨간색으로만 변하는 그런 계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